우리 한씨가 어디로 숨었나 태호는 탈옥한 게 아니야 한태호 당장 찾아내 강인하를 강호의 주인으로 만드는 거 그게 제 계획이었죠 강인하를 강호에서 찍어내 그러면 네가 가졌었던 것들 전부 다 돌려주마 왜 하필 지금이야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뒷손에 주고 있는 것들 전부 내려놓고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강중모가 있는 한 자넨 절대 강호를 가질 수가 없어 강중모의 강호는 이제 없어요 이제 강인하의 강호가 시작될 겁니다 진짜 범인 내가 잡게 해줄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죽기 전에 나랑 진짜 도박 한번 해볼래요 대강호 그룹을 숨어져 진짜 도박